안녕하세요. Do your own research, 두오리입니다. 오늘은 10월 26일 미국 시간이죠. 미증시가 또 가을 들어서 두 번째로 크게 폭락한 날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쳐있죠. 불확실성이 지금 상당히 팽배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 그런 의미에서 이런 폭락장이 한 번 더 올 것 같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선 바로 전이나 후로 해서 한 번 더 올 것 같은데 그럴 때일수록 어차피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오면서 2021년, 2022년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을 보고 롱텀을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도 패닉셀링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어요. 그냥 계속 지금 주식 매수한 종목들을 지금 계속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종목들 중에 오늘 세 가지 종목을 좀 뽑아봤어요. 이 세 가지 종목들의 뉴스가 또 같이 걸려 있어서 이 세 가지 종목, 제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세 가지 종목 위주로 한 번 오늘 방송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릴 종목이 에스트라제네카입니다. 오늘 에스트라제네카에서 아주 좋은 소식이 터졌어요. 지금 백신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에게 시험을 했더니 항체가 생겼더라 하는 굉장히 좋은 뉴스가 생겨서 나와서 거의 종목들이 지금 다 하락한 반면에 2.6%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도 아주 소폭 상승한 것 같은데요. 이 회사는 사실 애프터마켓에서 상승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회사를 6월 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에스트라제네카가 가장 강력한 후보로 백신 후보로 제가 생각을 해서 들어갔었습니다. 그 이후에 에스트라제네카가 어떤 그런 능력을 보여줬어요. 지금 거의 선두그룹에 있는 회사 중에 하나죠. 하지만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오히려 좋은 뉴스가 이렇게 나오면 주가가 소폭 하락을 하는 그런 이상한 주식이 에스트라제네카에요. 제가 6월 달에 들어갔을 때 53불 한 30전인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 57불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50불 때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53불 때 다시 회복을 한 상태고요. 이상하게 좋은 뉴스가 나오면 소폭 하락하고 나쁜 뉴스가 나오면 되게 크게 또 하락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와서 2.6%가 이렇게 올라간 거는 제가 생각할 때 근래에 처음 있는 일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 이렇게 확실치는 않지만 지금 되게 큰 회사고 이렇게 배당금도 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롱텀으로 봤을 때는 꾸준히 조금씩 상승을 하는 그런 회사겠으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이렇게 단기 수익을 노리고 치고 빠질 그런 종목은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반면에 모더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등락폭이 크죠. 좋은 소식 한 번 나오면 급등을 했다가 또 나쁜 소식 나오면 폭락했다가 이런 그런데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는 배당금이 없고요. 상대적으로 좀 마켓캡이 작아요. 그래서 좀 마켓캡이 작은 어떤 제약회사일수록 특히 제약회사 주식이 바이오테크놀로지 주식이 상당히 좀 위험한 주식 같아요. 이렇게 제가 바이오텍으로 여러 개 제가 시도는 했는데요. 여태까지 하나도 이렇게 좀 수익을 제대로 낸 바이오텍 종목들이 없었어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서 저한테는 좀 바이오텍 주식들이 좀 안 좋은 경험으로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노 디멘션 오늘 21%가 빠졌죠. 상당히 크게 빠졌습니다. 지금 폭락장이라고 그래도 이렇게 크게 빠질 리가 없는데 오늘 뉴스가 난 게 뭐냐 하면 주식 추가 발행을 또 했습니다. 주식 추가 발행. 50밀리언 달러 너치의 주식을 또 추가를 발행해서 폭락을 했죠. 3불의 디렉 어퍼링을 들어갔었으니까요. 3불까지 지금 3불 언저리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이 디렉 어퍼링이 한 2주 전에 또 있었어요. 이때 이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이 폭락을 했는데 그 이후에 또 폭등세로 올라가다가 다시 지금 폭락세로 지금 돌아선 이런 페니스탁들은 들어가실 때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식을 추가 발행하는 이렇게 2주 간격으로 주식을 이렇게 추가 발행하는 것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2불 25 전에 지금 65주를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전방 속에서 또 폭락하면 더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3불 미만으로 떨어지면 조금씩 조금씩 추가 매수를 해서 한 200주까지 좀 늘려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떨어지는 대로 또 한 35주 더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또 더 떨어지면 한 50주나 25주 조금씩 조금씩 매수를 해서 한 200주까지 매수를 한 다음에 좀 길게 보고 갈 회사가 아무래도 혁신기업이고 알크인베스트에서 인베스트를 했다는 그런 것이 좀 저한테는 좀 약간 좀 부담이 없고요. 그래서 한 200주 정도에 들어가서 한 500불 정도 넣지 갖고 있으면 저한테는 경제적으로 만약에 또 폭락장이 온다고 해도 단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무리가 없어 보여서 그 정도까지는 폭락장이 올 때마다 조금씩 더 매수를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랭케이리아 홀딩스 골든너겟 온라인이죠. 이 스펙으로 돼 있어서 앞으로 골든너겟 온라인 카지노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이 회사가 지금 계속 떨어져서 지금 거의 한 10불대까지 왔어요. 지금 다시 상승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 13불대 이 회사 주식에 들어갔었어요. 한 13불 이쯤에 들어갔었는데 한 40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지켜보고는 있는데 더 이상 추가 매수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한 10주 정도 한 10불대에 떨어지면 한 10주 정도 더 매수할까요. 그래서 한 50주 정도 채우고 좀 롱텀을 지금 보려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 회사도 쭉 롱텀을 보려고 들어가서 매도는 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3일 전,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런 좋은 뉴스들이 이렇게 나왔었죠. 10배가 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회사가 골든너겟 온라인 게이밍이다. 이제는 뛸 거다라는 게 3일 전에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런데 계속 지금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안 좋은 소식이 지금 이 회사 CEO가 옛날에 그 웨이럴 홀딩스라고 지금 이것도 스펙을 통해서 상장을 한 회사 같아요. 그래서 스펙을 통해서 상장을 했을 당시 그러니까 1년 전이죠. 이렇게 폭등을 했다가 쭉쭉 떨어져서 1불도 안 되는 이런 37전짜리 회사가 됐다가 지금 다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회사가 웨이럴 홀딩스인데 이 회사에도 임벌브됐었다는 그런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례로 봤을 때 랭케이드와 홀딩스도 위험할 수 있다는 그런 뉴스가 떴고요. 그 다음에 사실 드래프킹이라는 얼마 전에 스펙을 통해서 상장한 회사가 이렇게 쭉 수익을 냈어요. 그래서 63불까지 올라갔습니다마는 지금 또 40불대 밑으로 떨어진 상황인데 이 회사는 이제 스포츠 베링 쪽 회사고 이 회사가 여러 가지 지금 캐럴리스트를 내고 있습니다. 마이클 졸단이 투자에 참여했다. 그 다음에 ESPN이랑 협업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캐럴리스트가 있는데 골든너겟 카지노 온라인 갬블링은 이런 소식이 전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겠고요. 좀 약간 수상적다는 의심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뉴스가 펜 내셔널이라든가 MGM 게이밍 같은 어떤 지금 거대 지금 온라인 게이밍, 온라인 갬블링 회사들하고 경쟁이 되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뉴스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골든너겟 카지노 앤 호텔 그 다음에 이 CEO 틸만 아플티다라는 사람 이 사람이 상당히 많은 빚을 졌다고 하네요. 호텔이 지금 이번 팬데믹 때문에 상당히 타격을 크게 입었고요. 이 사람이 또 갖고 있는 레스토랑 체인들이 타격을 크게 입어서 상당히 많은 빚을 졌다고 합니다. 또 이자율도 높은 빚을 졌다고 하는데요. 그 이자를 갚기 위해서 이 랭키리아 홀딩스를 통해서 골든너겟 온라인 게이밍을 상장시키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들이 또 터져나오고 있어서 지금 악재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골든너겟 랭키리아 홀딩스가 계속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어요. 그런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13불 언저리에 들어갔고 지금 타격은 입고 있지만 들어갈 때부터 좀 롱텀을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 홀드를 하면서 나갈 계획이고요. 나노 디멘션은 아직 마이너스는 안 났지만 상당히 지금 위험성이 있는 주식이 있는데 이것도 롱텀을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저 같은 경우는 매도는 없을 것이고요. 좀 더 폭락장이 더 온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조금씩 조금씩 점차적으로 매수를 늘려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상황이 마켓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고 시기가 되게 불안한 시기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좀 멘탈을 잡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롱텀을 보시고 애초부터 들어가시고 이렇게 길게 보시고 들어가셔야지 이런 상황들이 극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불안한 상황 지금 미국 증시 불안한 상황인데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견 좀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좀 이런 폭락장이 다시 안 오고 좀 부드럽게 상승하면서 이번 가을 겨울이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